네, 저희 단체로 또 코나트 한번 갈까요? 네. 네, 그리고 오른쪽 저희 한번 시선 한번 받으시기 부탁드릴게요. 네. 네, 저희 왼쪽을 한번 놓아주세요. 네. 정량 왼쪽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. 네, 정량 놓을게요. 정량 놓을게요. 한 번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. 네. 정량 조 Jeremiah. 정량 조아가. 정량 조아. 정량 조아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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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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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저희 영화는 약간 평양냉면 같은 그런 영화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다양한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비실랭이 있지만 또 슴슴한 그릇 해안음이 지금까지 쭉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. 대체 왜 어디로 사라졌을까.